스타너의 주위원 중 스타너의 주위원 중 아, 이 줄을 잃어가지고 그래. 스타너의 줄이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렇지 스타너의 주위원 중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인정한 줄이었습니다 아, 맞을 수 없지 못하대. 큰일 났는데. 네, 스타크가 북부의 왕이었는데 반역죄로 잡혀와서 다 죽었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지금. 아, 아이언우도. 아, 포레스터 가문에서 그게 많이 나나봐요. 그쪽 영지에서. 아, 신기하대. 모두가 저희 걸 갖고 싶어합니다. 넘버원입니다. 아이언우드인 거 봐서는 나무인데 좀 쎈 나무인가봐. 아까 그 나무를 베고 말고 막 이랬잖아요. 나무인데 쎈 나무인 것 같아. 강철 같은 나무. 아, 좋았어. 우선은 짝싹 빌자. 도움이 안되네, 얘들 지금. 상신용아 맞먹는 거라고? 더 되는 것 같은데? 강철? 한 금강 정도? 아 또 까네요 지금. 마리자리 까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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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해 압박 면전 너무 심해요 그래 니가 좀 돌리지 말고 말해 마리자리의 기쁨이 곧 너의 기쁨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왕을 향한 총성심이 절대적이어야 해 마저리와 왕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지금 말 끊었어요 구강 가야지 이해해 줄 겁니다 아 맞아요 기억할 거네 아 나에게 1기 시녀에게 너무 그런 걸 보라고 그러니까 미꽈죠 지금 내 생각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모든 걸 말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주 도움이 될 것이지 달갑지 않대 너무 아프니까 달갑지 않다는 거네요 내가 당신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레이스 쳐다보는 거 봐 티리온 내가 좋아하는 티리온 나 좀 보호 좀 해줘 어 아 좋아요 This may come as a surprise but I met your father once at the torny at lanterns bolt even then he didn't trust 그루즈bolton we only spoke briefly but your father struck me as an honorable man You have my condolencers for his loss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yrion that's very kind of you to say 조프리에게 충성했다고 했더니 용기가 대단하대 마저리 아가씨를 위해서 불쌍하게 됐대요 마저리 아가씨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왕의 삼촌이예요 마저리 아침부터gehen 그리고 세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게 재미있을 것 같으면 핸드란 직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험할 수 있을까요? 트리온한테는 기대도 돼요. 트리온은 배신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해볼께요. 이제, 저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닐까? 나 깊게 보이려고? 좋은 광산입니다 감사합니다, Lord Tyrion. 조심하세요. 이것은 북쪽입니다. King's Landing can be a nest of Vipers to the Uninitiated. 산사는 저기에 있을걸요? 여기 없고... 아마 계란같이 있을걸요? 볼틴이랑? 잘 안풀렸어. 네, 주들 잘못 타서 몰락중입니다. 맞습니다. 주들 잘 타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지. 북부는 원래 다 스타크가 건물 다 따르고 있었는데 뭐 어떡해. 아, 산사가 아직 약속했다고 했어요? 아, 산사가 아까 약속했다고 했어요? 아, 진짜로? 아, 조프리가 잘생기긴 했는데 아, 안할거야. 아무리 가족이 중요해도 조프리는 싫어. 조프리는 싫어. 아, 부리엔네. 아이고 아이고 화났겠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아가씨 네 조프디가 아주 유명한 놈입니다 아 그 영화 있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개그이지? 개 다음으로 욕먹는 애가 조프디에요 네 말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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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욕먹는 애가 조프디입니다 조설이 재밌어요? 드라마가 재밌어요? 저는 드라마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뭔지 물어봤는데 잠깐만 조설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보는게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그런 방식으로 봐가지고 조설을 아직 전 다 못 읽었어요 읽어야 되는데 몇 권 남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지? 청해야겠지 도움을 청하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제가... 제가... 제가 그 주문을 물어봐서 제가 그 주문을 물어봤는데 제가 그 주문을 물어봐서 세라한테 말할 수 있어도 세라에게 말할 수 있어도 세라에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의 주의가 없지 세라가 수상한데? 내 가족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내 가족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 어떡하냐? 선택지갑에 다 어머니가 지금 좀 보호를 요청합시다 아 인지했을 때야 아 항상 뭐든지 부탁할 때가 힘들어 미친 것 같고 아 안된대 또 얘는 아 어떡하지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상황이 좀 급박합니다 빨리 얘가 좀 결혼을 빨리 하고 난 다음이면 조금 요청할 수가 있을텐데 그니까 지금 급해서 빨리 말해야 돼서 얘도 좀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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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담 못한대 얘기만 한번 해줘 고마워요 오 넘어갔습니다 자 킹스로드로 가고 있습니다 장벽으로 가고 있는거죠 아 스토리 대충 시작한지 얼마 안됐구요 왕좌게임 피해결혼식 일어난 직후 북부 스타크 가문이 멸망한 다음에 그 중 한 가문인 포레스트 가문의 종자인 애가 지금 탐험을 하고 있어요 어 뭐야 비명인데 아 이놈이다 램지다 어우 벗기고 있어 살을 어 어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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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놈이에요 이 놈 이 놈이 램지 입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헐 벗은 자는 비밀이 거의 없고, 가죽 벗겨진 자는 비밀이 전혀 없대. 사생화 주제에요. 정식 아들도 아니에요. 이제 사이코입니다. 아, 벌스터 가면 온대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 걸린거 아냐?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도망가봤자 늦었다. 오, 간떼. 떼어. 오, 살았다. 잡혔으면 살까죽이 남아나지 않았을텐데. 어, 보지마. 그냥 가. 아... 아... 아, 이 설명.. 아... 아, 이거 봐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램지감은 마크입니다. 살가죽 벗겨진 자. 얼굴 표시 아닌가? 원래는? 밥맛 꿀맛? 설마 이 정도는 뭐.. 살가죽 조금 벗긴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뭐 괜찮죠? 밑에 상반신을 많이 바르셨네요. 음.. 피부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난 좀 카툰풍이라 좀 낫죠. 이 정도는 뭐.. 네 지나갔어요. 별로 안 잔인했.. 잔인했습니다. 말 더듬는 거 봐. 별로 안 잔인했어요. 조금 간을 쫄였는데.. 설량 아니었대? 난 별명이 뭘까요? 네. 쿠킹 별명 붙는 거랑 비슷하죠. 아.. 그 한 명을 파수꾼으로 임명한대요. 오.. 게롤드가 있었으면 개를 뽑았을텐데.. 어? 누구지? 타령병인가요? 타령병인가요? 아.. 타령의 도둑집까지.. 그럼 뭐.. 즉결.. 심판이죠 뭐.. 어이구 야.. 죽을려고 그러는구나 니가.. 이 자식이.. 아니 이거 타령의 도둑의 군 장비를.. 아니 왜 그랬지? 아.. 이거 떠들게 놔두면 안되는데 이런거.. 어.. 이거 떠들게 놔두면 안되는데 이런거.. 그럼 절주였던거 시연하나? 아.. 역시 우리 채팅방 조언관님들은 타령은 처형.. 일관대 목소리가.. 역시 잘할거야.. 우디같은 사람들은 전쟁나면 잘할겁니다.. 아.. 이건 뭐.. 장벽을 보내네.. 아.. 얘들도 분분합니다.. 우리 조언관님들같이.. 살려 말아 막 이러는데.. 제가 결정할거에요.. 이 자식을 보내주세요.. 이 자식을 보내주세요.. 이 자식을 보내주세요.. 이 자식을 보내주세요.. 아.. 뻔뻔하네요.. 네.. 뻔뻔합니다.. 어.. 새 밖에 안 잘라? 목을 베야되는거 아냐? 목을 베는다 없어? 왜 없어? 왜? 아.. 너무 약한데? 왜.. 왜.. 손가락 재자르면.. 장벽? 지금 장벽에 기부하자고? 방패를 만들자고.. 방패 만드는 선택지가 없는데요.. 장벽에 보내제.. 다.. 그럼.. 장벽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전해대라 평생.. 여자 못보고 죽어라.. 장벽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만나는거 아냐? 장벽가가지고.. 설마.. 가뭄사람들은 오늘의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선행은 아니야.. 선행은 아닙니다.. 아.. 근데 사용했으면 사용했을텐데.. 손가락 3개는 좀 약했어요.. 얘가 좀 무르구만.. 꼬맹이라 그러는데.. 개의치 않아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돼.. 자꾸 파스콘을 두라고 그러는데 누굴 뽑을까요? 뽑는게 있나? 누굴 고르겠어요.. 은근히 떠보자.. 아.. 후보 둘일 때요.. 아.. 서로 이제.. 한 명 강경파들하고.. 한 명 강경파.. 한 명 온건파.. 나 강경파가 좋은데.. 요거에 따라서 내 스토리가 갈리나 보네요.. 그쵸? 고마워요.. 진보대 보수야.. 좌파대 우파.. 마이스터는 중도 같은데.. 아까 마이스터 했었으면.. 중도파.. 그렇긴 첩보관급 보다는 좀 그.. 군대 훈련시키고 이런 사람 뭐였지?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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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첩보관은 너무 음모틱하니까.. 자 왕갑을 하나 얻었구요.. 이건 뭘까.. 마이스터.. 아까 두노 두 명.. 이 꼬맹이는 뭐지? 라이언.. 내 동생 라이언.. 귀여운.. 귀요미.. 설마 라이언을 죽이지는 않겠죠? 되게 안받은거죠? 아.. 이름을 세게 놨대.. 근데 애가 좀.. 애셔가 없네.. 아.. 두개밖에 없어서 그렇대.. 아.. 저의 내꺼인가봐요.. 아.. 저의 내꺼인가봐요.. 네.. 북부에는 겨울이 오면.. 보통 이쪽 세계관에서는 겨울이란게 5대5이기 때문에 여름이 길면 겨울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이 가장 긴 겨울이 되지 않을까.. 나쁜 놈이였어.. 그래.. 나쁜 놈이었어.. 아.. 응.. 아주 애가.. 잘 크겠어.. 응.. 아주아주 좋아.. 방패.. 마크가 아이언 우스 마크래요? 그리고.. 딱히 뭐 얘기할 사람이 있나? 어.. 이 아저씨.. 로일런드 경.. 이 분이 좀 강경팁니다.. 싸우는 것도 잘 싸우나봐요.. 싸우는 것도 잘 싸우나봐요.. 좋은 일 듣고 싶어요.. 반 뷔이의 상황은 어떻죠..? 조긋.. 좋네요.. 오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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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단속을 강화하대 좋다 괜찮은데? 여러분도 마음에 들죠? 왕가 바로 주는건 좀 그렇고 잠깐만 얘는 누구죠? 멜컴? 멜컴은 누구지? 말을 하는 사람인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 아치 잘생겼는데 아 외삼촌이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같이 좀 있지 도망가는거 아니에요? 아 애쉬가 찾아달라고 그랬대요 맞아맞아 그렇지 에소스에 있다는게 맞네요 그렇죠 당연하게 나갈거에요 강하게 가야됩니다 강한 남자가 좋아요 짐승남이 되어야돼 짐승남이 되어야돼 오 이분 외삼촌트 로일랜드 겸 선택 오호 로일랜드는 보수죠 보수죠 보수 역시 역시 전쟁시에는 강경파가 힘을 받기 마련이죠 물론 전쟁에서 지면 그 강경파는 싸그리 잡히겠지만 이쁘승남이 되어야돼 이쁘승남이 되어야돼 이쁘승남이 되어야돼 컨셉에 다 컨셉에 다 강해지는 컨셉인데 알겠어 어떻게 돼 이쁘승남이 되어야돼 좋은 대 dir attack 감사합니다 절반이 다 일반뽑냐고 일반뽑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